티라노 좀 구경하고싶은데 오밤중에 가면 죽겠지 티라노 좀 큰거 완전 보고싶은데 밤중에 어차피 가진것도 없는데 막 달려가는건 어떨까요? 오밤중에 막 달려가면 별쪽 향해서 맨 아래 큰강 티라노 서시지라고요? 아아 그래요? 여기 지도해보면 저기 맨 밑에 오쑤 방금 뭐가 지난거 같은데 횃불 이거 내꺼 아닌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어? 저기 뭐 횃불있다 누구지? 우리 모르는 사람이야 뭐야? 상자만 있고 피카츄님 혹시 저 큰강 아세요? 길 아세요? 이쪽으로 좀 안내해주세요 큰강쪽에 티라노 있다는데 길좀 안심이 안내줘 출동해 출동 제가 따라갈게요 아, 몰르나봐 아, 몰라 아, 그럼 일로가자 다들 모르는구나 아, 지도보면 알줄 알았지 나만 길지가 않은군 우왕장 이 두 분이 제일 처음 만난 분인데 저랑 게임 실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쫓아오고 있나 우리? 오케이 오, 저 PSM 저분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가는데? 길을 안와봐 저 사람만 믿자 아이디도 PSM이야 뭔가 간지난다 길을 안와봐 오오 길 안와본데? 해체 나가는데? 와, 뒤에서 보니까 무슨 다람쥐같다 오, 점프해서 올라가는 저기요, 횃불 떨어뜨리셨어요 흫 야, 너 모르지? 흫 지, 네 횃불톡 떨어찌네 떨어뜨려 야, 쟤 몰라, 쟤 몰라, 쟤 몰라, 씨 흫 쟤 몰라 헥 헥볼점 막 떨어질는데 뭐, 지기를 알아 흐흫흫흐흫 아, 몰라 저 사람 알아요? 아, 이거 자신감이 있는건 좋은데 알어? 아는사람 내가 우리 넷중에서 내가 제일 나은거 같다 하신분 앞장서세요 우리 넷중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지식이 많은거 같다 똑똑하다 아 역시 PSN님이 폐기있게 좋습니다 어? 무슨소리지? 이상한소리나 자신감이 있네 오! 아악! 아하하하 이게 아 깜짝이야 아 여기서 불복을 휘둘러줘야될거 아니야 위험하다고 으아 갈줄알아 갈뻔했잖아 화산이다 잠깐만 화산이면 근처에요 화산 볼케이노 여기서 저 강으로 가야돼 그니까 우리는 이 화산을 걸쳐서 앞으로 가야된다는거지 왜냐면 우리 해안가에서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니까 우리가 쭉 직진으로 가면 된다 그 얘기구만 화산을 건너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직진해야되는거지 음 가세요 하하하하 저 앞에 잘 안보여가지고 가봐 빨리 위험해 빠질거 같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너무 위험해 어? 내 몸이 낙살 위험이 어 저기 멘토님 가시네 저분 저분 쫓아가면 된다 어 멘토님 멘토님이 제일 낫네 어? 나 어디갔지 햄풀? 아 나도 햄풀 낫뒀어 이씨 아 나 햄풀 낫뒀어 아 햄풀 떨어졌어 어디갔지? 누워가지고 없어졌됐나봐 어 이씨 내 햄풀 아 짠 이씨 내 햄풀 사라졌어 어어 안보여 어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야 어 붙어서 슬립스트링 가야돼 어 어 조심해 조심조심 음 이쪽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애요 피에 피에스엠 일부러 걸어가는 것보다 빠지게 할라고 맞지 더러운 피에스엠 암튼 저 화산을 건너서 가는건 맞긴 맞아요 그러면 큰 강가 거기에 티라노가 있답니다 티라도 만나도 잘 안보인다고 그쯤 되면 나 되겠지 북극성 찾아서 반대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 그래요? 북극성? 북극성 어딨는데 북극성 어딨는지 말좀 예 맞게 가는 중일거야 아마 우리 아까 그 불쾌이노에서 화산에서 약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화산에서 약간 화산을 끼고 돈 다음에 요렇게 꺾은 다음에 이렇게 직진으로 가고 있는거거든요 괜찮아 맞어 맞어 제대로 가고 있어 예? 야 왜 화산에 또 있어?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? 화호핫 야 왜 화산에 또 있냐고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왜 화산에 또 있는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니까 멘토닛 왜 어떻게 된거야 이게 험장을 걸은거 같은데 왜 화산이야 어디지? 다른사람! 다른사람이 가..나서세요! 피에세..아니지.. 아잇씨.. 인물이 없냐잇씨.. 인물이 없어..멘토냅! 알았죠? 계속 가 그냥..이제 알았으니까 반대로 가만 가면 돼..아까..아까의 반대로.. 인물이 없어..인물이.. 인재가 없어..어떻게 가.. 애초에 지도가 잘못된거라면? 아이..그럴수도 있긴 하겠는데..아냐아냐.. 아냐아냐..아냐..지도는 정상인데.. 강가에 티라노가 없다면?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..여기다 여기.. 내려간다! 오케이! 어 여기 처음이야 여기 처음이야..막 내려가고 있어요.. 오케이.. 근데 이렇게 고생..생고생해서 왔는데 티라노도 못보고 다른 공룡한테 죽으면 어떡하냐구요? 재솜소리하지 마세요.. 안죽습니다..고지하지 마시구요.. 만약에 다른 공룡한테 죽는다면.. 그 놈을 이제부터 우리 방에서 티라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. 그만해 그리고.. 만약에! 두방사우루스한테 죽었어도! 그 놈은 이제부터 걔는 티라노여! 걔 이름이 티라노여.. 아까 부족돈전에서 본 게 티라노 아니냐고? 아니야 그건 조그만 공룡이었어..다른거였어.. 이름이 뭐였지? 알.. 아리스토텔레스? 하하하하하 아니 저.. 그.. 그 공룡은 티라노가 아니고 조그만 거였어요 알로사우루스 맞아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아무튼 그건 티라노는 아니였어 무슨 게임이냐고? 어.. 스토핑랜드라는 게임입니다 근처에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? 어! 저기있다 아르마딜로 저거 저거 뭐.. 이름 뭐였지? 팔루카사우루스인가? 저건 아까 봤어 말고 티라노를 봐야되는데 아님 등지 끄는거 브라키오사우루스나 맨투님! 피해! 피해! 꼬리팀 피해! 어! 나 느낌이 이상해서 숙였는데 저거 뭐야 저.. 어.. 숙여 숙여! 숙여 숙여! 맨투님 숙여! 맨투님! 맨투님! 맨투님 숙였다 강제로 강제로 숙였어 피카츄님!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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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어 깜짝이야 에이씨 아 느낌이 쌩하자 딱 뒤로 보니까 돌면서 뭐가 어우 깜짝이야 더워 렛츠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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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